이거 영국, 미국을 괜히 꺾은 게 아니었구나 싶네요. 그리고 약간 각성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.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들어오는 힐케어라든지 소리방벽이라든지 슈퍼세이브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계가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막히면서 좀 우왕좌왕되는 이런 그림들이 보이고 있죠. 물론 1대0으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월드컵에서 이런 거 처음 봐요. 그러니까요. 무슨 무승구가 연속...